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미있고 명쾌하고 심도있는 재명심 생명과학이 다리는 생달 박선호입니다. 우리 고2 학생들, 여러분들은 지금 수능이라고 하는 그런 시험 제도에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아마 지금 내신하느라고 바쁠 거야. 고1 때, 중학교 때부터 시작했던 중1, 중2, 중3, 고1, 고2. 정말 내신, 내신만 그냥 엄청나게 신경을 쓰죠. 사실은 내신이요. 대학 갈 때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는 서서히 수능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과탐도요. 특히. 과탐도 수능에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가 바로 여름방학부터예요. 절대로 겨울방학 때부터 수능하면 돼. 아니야. 고3 올라가서 그냥 하면 돼.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수능하고 내신하고 뭐가 다른지 그런 걸 좀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수능은 어떻게 대비하면 되는 것인지 여러분 제가 명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내신과 수능은 같은가? 답은? 다르잖아. 그치? 글자가 다르잖아. 내신, 수능 다르잖아. 그럼 어떻게 똑같아? 그치? 그럼 뭐가 다른데? 자, 내신을 볼까? 자, 내신은 단편적인 지식을 많이 물어봐요. 특히 생명과학 1. 정말 단편적으로 많이 물어보죠. 그래도 좀 난 게요. 생명과학 2는 고3 때 배우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생명과학 2 문제는 내신 문제도 되게 수능형으로 많이 냅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학교라도요. 생명과학 1 고등학교 2학년 또는 1학년 때 하는 그런 학교에서 생명과학 1 내신 문제가 수능형으로 많이 나오는 학교 한 군데도 보지 못했어요. 대부분 다 단편적으로 물어봅니다. 단편적으로. 단답형과 서술형 있죠. 그리고 교과 선생님이 왕이에요. 그래서 가끔 문제가 분명히 이상한데. 학생들이 간혹 한 학기에 한 두세 명씩 선생님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게 이거라는데요. 이거 교과 과정에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되지 않나요? 내가 아무리 봐도 그건 선생님이 잘못 가르쳐준 것 같아.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 왕이야. 그 학교 선생님이 아니야. 그거 끝까지 우기면 잘못하면 교육청에 이렇게 해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 그치? 정말 내신은 학교 선생님이 왕이야. 하라는 대로 해야 돼. 막 잘못 가르쳐줬어도 가서 미리 한번 따져보고 시험 보기 전에 그리고 그래도 아니라고 그러면 그냥 그대로 시험을 봐야 되는 거거든. 학교마다 진도와 출제 방식의 차이가 정말 심해요. 그러니까 내신 대비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야. 학교별로 다 해야 된다고 이거는. 따로따로 해야 돼. 그죠? 수능은요. 종합적인 지식을 더 많이 물어봐요.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종합적인 지식을 많이 물어봅니다. 20문항이죠? 모두 객관식이지만 되게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절대. 자료 분석이 아주 중요해요. 자료 분석. 자료가 뭐죠? 자료, 표, 그래프, 실험.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왕 아니야. 그런 왕, 막 왕이 군림하는 게 아니고 정해진 출제 양식과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거대로 출제하게 돼 있습니다. 출제 매뉴얼이 있어요. 수능 출제 매뉴얼이 따로 있습니다. 평가원에 들어가 보면 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 절대 비례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요. 저 내신 정말 잘 나오는데 수능은 안 나와요. 그런 친구들 있고요. 저는 이상하게 내신은 안 나오는데요. 수능은 잘 나와요. 유형이 좀 달라서 그래요. 유형이 달라서 그래요. 자, 우리 평가원에서 제시한 수능 출제 양식을 한번 볼게요. 생명과학 수능 어떻게 출제되나. 문항 개발 방법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게 우리 줄여서 평가원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 교육과정 평가원. 평가원이 따로 있어. 평가원에서 이 수능 문제를 내요. 문항선정 및 검토 약 5배수로 문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20문제를 출제하기 위해서, 생명과학원 20문제를 출제하기 위해서 약 100문제 정도를 출제했다가 더 고르고 고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선택지를 제작할 때도 규칙이 다 있어요. 여러분. 1번에는 기역, 니은인데, 2번은 디귿이고 이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개의 선택지를 고르는 걸 먼저 앞에 배치해서 1번에 기역, 2번에 니은, 3번에 디귿, 4번에 기역, 니은, 5번에 기역, 니은, 디귿. 나오지. 내신에서 나오지만 수능에선 배제한단 말이야. 안 나와. 알았지? 안 나와. 단순함기. 정말 단순함기로 수능에서 이런 문제 있을까? 다음 중 식물에는 존재하지 않는 구성 유기물, 생명체의 구성 단계는 1. 세포, 2. 조직, 3. 조직계, 4. 기관, 5. 직, 5번은 기관계, 답은 5번 기관계. 이런 거 안 나온다 이거야. 단순함기로 그런 건 절대 안 나온단 말이야. 수능에선 나오지. 내신에선 나오지. 근데 수능에선 절대로 그렇게 단순함기 안 나와요. 또 독해. 그냥 거기서 글만 읽으면 그대로 풀 수 있는 그런 독해. 안 나와요. 그게 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시중 참고서나 또는 시중 모의고사에서 봤던 문제가 똑같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건 다 곤란해요. 다 낸 다음에 이거 시중에서 올해 나왔던 어디 거하고 똑같은데? 그러면 배제해요. 안 낸단 말이야. 문항 배제. 빼버린다는 얘기지. 왜냐하면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이거 왜 이 참고서하고 똑같이 냈냐. 이 모의고사하고 똑같이 냈냐. 사설 모의고사하고 똑같이 냈냐. 사설 모의고사 말이야. 평가원 모의고사. 6월달, 9월달 평가원 모의고사라든지 3월, 4월, 또 7월, 10월에 치러지는 교육청 모의고사는 비슷하게 낼 수 있는 거지, 그거는. 왜냐하면 다들 보는 거니까. 난이도 조절을 위한 지침이 있어요. 몇 문제를 어렵게 내라. 이번은 조금 더 어렵게 내야 된다. 인원수가 많으니까 좀 어렵게 내라. 적으니까 이건 좀 쉽게 내라. 이런 지침이 나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내는 거야. 학교, 교과, 생명과학, 원 선생님이 왕! 그런 게 아니야, 시스템이. 딱 철저하게 한 교과 과목, 생명과학, 원 같은 거 출제하려면요. 몇 명이 달려드냐면 한 15명 정도가 달려듭니다. 교수님, 학교 선생님 해가지고요. 생명과학, 원 20문제를 출제하기 위해서 거의 15명 정도가 달라붙어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니까 문제 출제에 오류가 거의 없죠. 간혹가도 생기긴 하지만 그게 생기면 한 이슈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자, 내신 수능별 선택 방법을 보면 이건 이제 공부 방법이 아니라 뭘 선택해서 어떻게 시험을 보느냐인데 과학이라는 과목이 고1 때 배우는 게 있죠. 그리고 물리, 원투, 화학, 원투, 생명과학, 원투, 지구과학, 원투 중에서 내신은 이 9과목 중에서 4과목 이상을 보통 학습하게 돼 있어요. 이과 기준으로, 이과 기준으로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다 합쳤을 때 수능은 고1과학, 이 과학을 빼고 8과목이죠, 이제. 물, 원투, 화, 원투, 생, 원투, 지, 원투 8과목 중에 두 과목을 선택해서 수능을 보는 거야. 다들 알지? 이런 것도 모르는 친구들은 정말 입시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인데 두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하는 거야. 뭐 화학원, 생명과학원 이게 제일 많아 선택자가. 화학원, 생명과학원, 또 화학원, 생명과학2, 또는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 이런 식으로. 물리원, 화학원, 아니면 물리원, 생명과학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서울대만큼은 2과목을 꼭 하나를 포함해야 돼요. 화학원, 생명과학원을 봤다. 그러면 서울대를 응시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2과목을 걸어준 학교는 서울대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1과목 봐도 돼. 대신 동일과목은 안 돼요. 생명과학원, 생명과학2, 서울대 쓸 수 없고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연대도 쓸 수가 없어요. 연세대학교도 동일과목 두 과목은 2 아니어도 되지만 동일과목 두 과목,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같은 각각을 다른 과목으로 보고 연세대학교에서도 생명과학1, 생명과학2를 선택한 자는 수능을 본 사람들은 연세대를 지원할 수가 없는 거지. 뭔지 알겠지? 그걸 알고선 내가 어떤 과목을 수능을 봐야 되겠다라는 것도 미리 결정을 하는 게 좋아요. 지금 결정해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나중에 학습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나중에 고3 돼서 선택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고2 여름방학 때부터 아, 나는 화원, 생원 봐야지. 아, 나는 물원, 생원 봐야지. 나는 물원, 지원 봐야지. 이거 결정해야 돼. 그래야 내신을 공부하면서 수능까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지금은 내신 따로 다 공부하고 나중에 고3 돼서 여름방학 때 결정할래요. 내년에 결정할래요? 늦어, 늦어. 알았죠? 늦습니다. 지금 내신 공부하면서 여름방학 때부터 바로 수능 공부도 같이 하란 말이야. 그래야 앞서가는 사람이야. 그래야 고득점 나와. 우리 2014학년도, 그러니까 너희들 선배지. 너희들은 지금 2015학년도다. 왜냐하면 신입생 됐을 때가 2015년 3월 2일 날 너희들 입학해. 알았니? 2015년 3월 2일 날 입학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2015학년도고 너희들 지금 선배들, 지금 고3들이 2014학년도야. 그 선배들 기준으로 선택 예상제를 보면 얼마나 선택할지 예상수를 보면 물리원이 5만 명, 화학원이 13만 명, 생명과학원이 13만 명, 지구과학이 6만 5천명에서 화학원과 생명과학원을 정말 많이 선택해요. 굉장히 많이 선택합니다. 그리고 투과목은 많이 선택을 안 하죠. 물리투과 1만, 화학투과 1만 5천, 생명과학투과 그래도 나머지 합친 것보다도 많죠? 4만 5천, 지구과학투과 1만 정도. 왜냐하면 투과목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하기 쉽고 짧은 시간 동안에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생명과학투과 많은 편인데 어쨌든 이렇게 생명과학원에 너희들은 지금 신경을 써야 되지. 그치? 또는 뭐 화학원에 해가지고 수능과목을 벌써 정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많다라는 건 그만큼 점수가 왔다 갔다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내가 만약에 생명과학원도 잘하고 물리원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면 많은 걸 선택하는 것이 더 좋아요. 둘 다 똑같이 나는 만점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뭔지 알겠니? 점수가 너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고정적으로 만점이 잘 나올 수 있는 실력이 둘 다 있다고 하면 많은 걸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2014학년도 또 2015학년도 대입, 이과생은요. 이 변별력의 열쇠가 과탐에 있어요. 물론 당연히 수리도 되게, 수학도 되게 중요하죠. 수학 30%, 과탐 두 과목 합쳐서 30%, 그리고 영어 20%, 그 다음에 국어 20% 이렇게 된단 말이야. 과탐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수학 다 맞아서 만점 받는 거 하고요. 과탐 두 과목을 만점 받은 친구하고 누가 더 많을 것 같아? 술이 다 맞는 친구들이 더 많아요. 과탐 두 과목을 만점 받는 친구들이 훨씬 적어. 그런데 똑같이 30%, 30%야. 실제로 나중에 원서 접수할 때는 과탐 점수가 정말 정말 중요해, 이과생들은. 애들아, 문과 애들은 그렇지 않다. 문과 애들은 사탐이 제일 밑에야. 국어, 영어, 수학. 영어 제일 중요해, 영어, 국어, 수학. 사탐 제일 안 중요해, 문과 학생들한테는. 그런데 이과 학생들한테는 수학 다음에 과학이 아니라 수학하고 과학이 똑같이 중요해. 너희들은 수학이 잘 안 되니까 수학에만 수학에만 모든 관심을 두지만 나중에 원서 접수할 때는 수학하고 과학하고 똑같은 비중으로 중요하다니까. 정말이야. 선생님 믿고 곰곰이 생각하고 공부하란 말이야. 내신 스타일로만은 수능 1등급 어려워요, 절대. 현재 여러분 모의고사 전범위 아니에요, 그죠? 뭐 유전까지만. 나중에는 뭐 생명현상의 특성 조금만. 생명현상의 특성과 유전하고 그 다음에 생명현상과 생명활동과 에너지 조금 들어가. 전범위로 볼 데가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11월에 보는 모의고사도 전범위가 아니야. 전범위로 보지를 않는단 말이야. 재수생도 같이 안 봐. 현재는 우리 현학생들끼리만 같이 본단 말이야. 재학생들끼리만. 고3 3월부터 수능 모의고사 전범위야. 바로 전범위야. 절대 뭐 어디까지만이에요, 아니야. 생명과학 1은 전범위야. 생명과학 2는 끊어주지만 생명과학 1은 물리원, 화학원,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 전범위야, 전범위. 그렇지, 전범위야. 고3 6월 모의고사부터는 재수생도 같이 봐. 같이 점수가 나와. 그럼 멘붕이 일어나. 선생님, 저요. 막 45점인데 1등급이고요. 되게 점수 높아요. 그런 점수라면 6월 달에 재수생들, N수생들 합쳐서 같이 시험 보잖아. 바로 등급 2개 정도 떨어져. 한두 개 정도 툭툭 떨어진다고. 과탐은요. 분명히 재학생보다는 재수생이 잘해요. 왜냐하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만큼. 과학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점수가 잘 나오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은 실력을 더 많이 올려놔야 돼, 과학을. 아, 정말 선생님. 우리 2학년들, 1학년들 과학 안 하는 거 답답해. 그치? 2015학년도 예상 출제 경향을 보면 고난이도 문제가 3문제에서 4문제가 나와요. 꼭 그래야 변별이 잘 되거든요. 단원별로 골고루 출제합니다. 절대로 어느 단원 안 나오고 그러는 거 없어요. 골고루 출제하고요. 단원 연계 문제 정말 좋아해요. 평가원 선생님들이 단원 연계 문제 되게 좋아합니다. 또 신유형 분명히 출제돼. 이거 별표. 3번 이거 별표. 별표 칠 게 없구나. 근수축, 방어작용, 환경, 생명체의 구성. 이런 거 반드시 나와요. 새 교과 과정에 개정 7차에 새로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나올까요? 이거 무조건. 그 다음 유전 분석. 계산 문제 아주 복잡하죠. 난 이 유전 문제가 3문제가 나오는데 정말 복잡해. 맨델의 유전, 인간의 유전, 그리고 인간의 가계도 풀이, 또 돌연변이 문제가 항상 난이도 높게 나와서 마지막 페이지에 2문제, 3문제가 이렇게 유전 문제가 나왔다. 그럼 그건 고난도 문제야. 고난도 문제. 그리고 표,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가 반드시 수능에서는 출제된단 말이야. 자 그럼 2015학년도 생명과학 수능은 어떻게 그럼 대비하면 돼요? 일단 전체 내용을 꼼꼼히 공부하셔야 돼요. 전체 내용을 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료분석 연습을 꼭 하셔야지 수능적으로 연습할 수 있어요. 자료분석이 뭔데요? 좀 이따 다시 얘기해줄게요. 자료분석은. 여름방학부터 수능형으로 해야 돼. 내신형으로, 내신형으로 언제까지 내신할래? 고3 때까지 그냥 내신, 모든 걸 내신에만. 여러분 내신으로 대학 가는 길이 좋아요 오히려. 수능형으로 빨리 전환시켜야 됩니다. 자, 수노 선생님이 말해주는 생명과학 학습을 위한 6가지 진실. 이거 정말 중요한 진실이야. 첫 번째, 개념을 완벽히 학습해야 돼. 개념을 완벽히 학습해야 돼. 두 번째, 자주 출제되는 자료가 있어요. 그걸 잘 익혀두셔야 됩니다. 이 자료가 뭔데요? 이 자료란 바로 이거죠. 그래프, 표, 그림, 실험. 이런 게 정말 중요한 자료야. 나오는 게 또 나와. 나오는 그래프 또 나온다? 표 또 나와. 실험 또 나와. 그림 또 나온다니까. 세 번째는 단원 연계 내용 되게 주시해야 돼요. 예컨대 유전 파트하고 그다음에 면역 파트에서 방어작용 혈액형. 혈액형하고 유전 연결해서 내기 되게 좋죠. 그런 거. 생명현상의 특성과 저기 면역 파트에서 바이러스하고 세균하고 연결해서 내는 문제들. 내기 되게 좋단 말이야. 굉장히 좋단 말이야. 알았지? 그런 단원 연계식의 내용을 주시하시고요. 네 번째, 단곤에 대한 자기착을 만들어라. 너무 장황하게 선생님 저는요. 생명과학 책 여섯 종류 봤어요. 저 끝내주죠.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 한 권을 여섯 번 보는 게 나아. 알았지? 한 권을 여섯 번 보는 게 나아. 그 대신 그 책이 되게 좋아야지. 선생님 책, 개념 완성 책 같이 모든 내용이 다 수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을 하나 잘 잡아서 그 책을 가지고 단권에 대한 책에다가 모의고사 봐서 또 중요한 내용들이 더 좀 있으면 거기다 좀 더 적어서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다 써가가지고 한 권을 여러 번 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주 틀리는 내용은 지금부터 좀 오답노트를 만들면 이거는 고3돼서 하기 어려워요. 고2때부터 약간 습관화들여서 틀리는 문제들을 자꾸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런 문제 빨간색으로 칠해서 조심 라고 써놓으면 나중에 자기의 좋은 책이 된다. 1, 2, 3, 4, 5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6번이야. 아무리 이렇게 하려 해도 이게 제일 중요해. 뭘 것 같아?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그죠? 뭐 무슨 광고에도 나오더라. 그치? 3월 달에도 집합 4월 달에도 집합 5월 달에도 집합 9월 달에도 집합 공부만 하고 있다고 수학에 제일 처음이 집합이니까 맨날 똑같은 단어만 앞 단어만 공부하고 있으면 뭐해? 꾸준히 다 끝까지 해야지. 그치? 꾸준히 해서 끝까지 열심히 해야 된단 말이야. 우리 인강 듣는 친구들 완강 못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치? 왜? 꾸준히 안 하니까. 자기 스스로 자꾸 나태해지는 거죠.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특히 생명과학은요. 왜 고2, 고3들은 과탐학습을 열심히 하지 않는가? 너희들 뿐만 아니야. 너희들 선배들, 고3들도 열심히 안 한다. 과탐 잘 열심히 안 한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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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열심히 안 할까? 선생님이 많은 학생들하고 인터뷰를 해봤더니 국어, 영어 수학하느라고 바쁜 거야. 국어, 영어 수학하느라고 바쁜 거야. 과탐, 방학 정말 중요해요. 왜? 그래도 시간이 많이 남는 게 방학이니까.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용해서 과탐 공부 좀 하셔야 돼요. 아셨죠? 과탐의 틈새는 방학이야. 방학을 정말 잘 잡아야 돼. 두 번째,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할까? 고3 돼서요. EBS 기조만 풀면 돼요. EBS에 목숨 거는 친구들 있어요. 그래서 과탐 공부를 안 해. 선생님, EBS에서 다 나온다면서요. 70% 이상 나온다면서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만 다 풀면 만점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실제 반영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국어, 영어 같은 경우는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꼭 풀어봐야 되고 되게 중요하지만 과탐은 실제 반영률이 선생님 생각하기 10%도 안 돼. 70% 뻥이야, 그거. 10%도 안 돼. 실제 반영률은 그림 비슷한 것만 세 문제 정도 나와. 그림 비슷한 것만. 내용도 아니고. 알았지? EBS에 모든 걸 도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알았죠? 꼼꼼히 공부하셔야 돼요. 꼼꼼히. 우리 메가스터디의 과탐 선생님들 얼마나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는데 그걸 통해서 완벽하게 개념을 정리하고 문제풀이를 익혀두란 말이야. 그래야 만점 나오고 1등급 나오는 거야. EBS 교재들만 딱 두 교재 풀었다고 만점 나오는 거 아니란다. 그래서 안 하는 것 같아. 지금 1번, 2번의 질문이 뭐라고? 왜 고2, 고3 학생들이 과탐을 안 하는가에 대한 그런 답이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해야 된단 말이야. 알았지? 해야 된단 말이야. 자, 연세대 고려대의 경우 두 과목을 거의 1등급이나 만점 수준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30%나 돼요. 수학도 30%, 과탐도 30%. 과목 수가 축소됐어요. 여러분들 선배, 선배는 세 과목 본 다음에 두 과목 반만 반영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선배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은요. 두 과목만 보고요. 그 두 과목이 모두 반영돼요. 선택을 하지 않잖아요. 옛날에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물리원, 화학원, 생명과학원 본 다음에 그 중에 두 과목 선택 잘 본 거. 여러분들은 어때? 두 과목 봐서. 두 과목 다 집어넣는 거야? 완전 잘 봐야 돼. 하나라도 망치면 끝이야. 알았지? 그래서 과탐의 중요성이 감소되지 않은 거란 말이야. 너무 중요해진 거야. 자, 여름방학 과탐의 비상시간이에요. 날라야 할 시간이야. 알았지? 여러분들 열심히 과탐 방학 동안 하셔가지고 특히 내신 제발 버려. 내신의 껍데기 버리고 수능형으로 이제는 해야 될 시간이란 말이야. 알았지? 수능이라고 하는 과목, 내가 빨리 봐야 될 수능 과목을 정하고요. 그 수능 과목으로 수능형으로 공부하는 걸 빨리 맞춰야 된단 말이야. 그게 적은 시기가 여름방학이에요. 방학이 정말 중요해. 과학 공부에 있어서는. 왜냐면 평상시에 과학 공부하기 쉽지 않거든. 국어, 영어, 수학 하느라고. 그치? 여름방학. 고의들은 수능형으로 생명과학을 바꾸는 시기가 벌써 여름방학부터예요. 알았죠? 선생님 말 잘 듣고요. 여름방학 때부터 우리 수능형으로 한번 열심히 생명과학 공부해보자고요. 알았죠? 자, 선생님. 나중에 또 고의 학생들에게 많은 유용한 내용들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많이 드릴게요. 그리고 선생님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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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